헤어지자. 헤어지자 주헌아. 우선 사과부터 할게요. 많이 불쾌했죠. 회장님 때문 아니야. 그래. 근데 솔직히 회장님 만나고 나서 헤어지겠다고 결심한 거 맞아. 하지만 자기 배경 알게 된 뒤부터 언젠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지금인 거고. 나랑 헤어질 생각을 했었다고? 예전에 나한테 그랬잖아요. 결혼해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고. 그건 그건 서주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을 때니까. 그런 미래를 꿈꿨던 시절도 있었다. 진심으로 이렇게 좋아한 사람은 밥 굶어본 적 있어?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해본 적도 없을 거고 취업 걱정 해본 적도 없겠지. 우린 너무 달라. 나 회장님 잘못하신 거 없어. 사는 게 너무 차이 나는 사람들끼리 만나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백마탄 왕자님은 내 쪽에서 거절이야. 팔자에도 없는 세계에 끼어들어가서 불행해지고 싶지 않아. 그만해요. 왜? 이런 말 듣기 싫어? 그게 아니라 난 괜찮아요 난 괜찮은데 왜 자꾸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말하면서 제일 괴로울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이런 상황 겪기에서 미안해요. 근데 다시 한 번만 생각을 아니 내 생각 확실하게 전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